라면도 깎아? 자, 이젠 여기 생티도 하나 먹어봐야지. 아, 회로. 오케이. 이거, 이거 할 때 딱딱 두드려요. 저거, 저거. 소라 껍질을 깨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게 빼기가 힘드니까. 와, 나 싱싱하다. 의장 떼고. 자, 이거 영자밥. 이거 자꾸 찍어 먹는데?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. 아, 그럼요. 세윤이가 끼가 엄청 많아. 아, 끼가 많아? 어머니! 어? 세윤이가 입으로 혼자 악기 소리 내면서 노래를 불러. 혼자 다 해, 뭐든지. 아, 진짜? 반지가 좀 이제 싹, 싹, 싹 반지. 저렴한. 내 나이가 어땠어? 그거 좋죠. 자, 박수. 원, 투. 원, 투, 쓰리, 포. 아, 남보은 선생님이네. 우와, 또 계시네. 오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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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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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. 어떻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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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쪼거워! 어머머머머머. 노래방은 조금 다 되겠어. 야, 인정. 형미나 인정. 잠깐만. 알고 계신다! 먹어봤다 맛을 알고. 약간 짭조름하니 바다 냄새. 달 것 같아. 달달할 것 같아. 다 먹는 거 얼른. 우와. 1도 안 비리네. 감질맛 노는 약간 바다향이 확 올라오면서. 단맛도 느껴져요. 단맛이 느껴져요, 진짜로. 달아요, 뜨거워. 이런 거 굉장히 좋아도 진짜 비린 거 잘 못 먹거든요. 이거는 뭐 하나도 안 비리네. 서운할 정도로 안 비리. 하나도 안 비리네. 그것들은 먹을 정도 물남 씨? 그것들은 먹을 정도 물남 씨? 네? 먹는 거야. 이것도 먹는 거야? 아니, 그건 우선 먹을 정도 물남 경 때문에. 아, 소름. 이건 아니래. 너 왜 먹었어, 이거. 뼈. 이거 먹는 거 아닌데. 그걸 왜 쓰고 먹냐고. 아니, 이거 먹는 거 아니래잖아요. 아, 그래서 오더덕거렸구나. 오덜껴 먹는 것 같이. 떼줬겠지, 어머니가? 떼줬지.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이거까지 먹어도 소 아마 잘 시키면 돼. 아니, 소리 났어, 오더덕거렸어.